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가 도래하면서 만기 6개월 이하의 단기 예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KB국민, 신한 등 시중 5대 은행의 법인과 개인의 만기 6개월 이하 정기 예금 잔액은 128조 4,39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는 지난해 4월보다 55% 급증한 수치입니다. 이렇게 단기 예금이 빠르게 늘어난 것은 앞으로 금리 인상이 이어질 수 있는 데다 자산 시장이 조정을 보이고 있어 투자 대기성 차원에서도 만기를 짧게 가져가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.